하나 둘 셋. 셋. 미련을. 미련을 못 보이시게 됐습니다. 예스. 하나 둘 셋. 이게 뭐죠? 네? 이거 스크림 미동이 없습니다. 스크림. 그래서 두 번째 도전인데. 이게. 레이스. 황기순 선수. 예? 15년 전에. 주옥 같은 유행어. 척 보면 M입니다. 예? 그리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뉴스에서 민 유행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본인이 직접 소개시켜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레이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게 뭐죠? 잠깐만. 셋. 아 이게 뭐죠? 잠깐만. 이거보다 이 아예 법. 기능에 더. 하하하하핳.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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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결승전의 황기순 선수 진출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결승전 황기순 대 양배추. 예, 다짠 결승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전승을 거쳐 결승에 올라온 황기순 선수 대 3관왕에 도전하는 우리 양배추 선수. 예, 아 역시 선배님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작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븐. 세븐. 킹. 킹 나왔습니다. 먼저 선제공격 양배추 선수부터 벌칙 레이스부터 하겠습니다. 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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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가루, 꽃가루, 물. 빨리 해주시죠. 오린, 콜. 오린, 콜. 오린. 생크림, 물, 꽃가루. 아무튼 잡다하게 비켰습니다. 오린. 예. 그러면 오린. 역시 승부수답습니다. 황기순 선수. 역시 또 오린으로. 한국에서도 오린. 예. 항상. 황기순 선수. 죄송합니다. 예. 빨리빨리. 황기순 선수. 시간 관계에서는 오린 카드를 여기까지 하고 생크림으로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생크림. 생크림. 예. 생크림. 예. 생크림. 예. 생크림. 예. 적당히. 저번에. 페이스. 양배추 선수. 소. 삼가랑채. 주장하는 우리 양배추 선수. 하나. 둘. 셋.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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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우리 25년 경력의 황기순 선수. 잘 참으셨습니다.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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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음. 음. 망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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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뭔가 더 있을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 아직 레이스를 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배송 때는 레이스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포톡스, 포톡스 맞은 여자. 포톡스 맞은 여자. 포톡스 맞은 여자. 맞기 전, 다시 한 번. 맞기 전, 맞은 후. 아, 박수장님. 아, 역시 탑장 2관왕 같습니다. 이 정도면 넘어갈 만한데. 대단합니다. 레이스. 레이스. 자, 하나, 둘, 셋 하면 시작. 하나, 둘, 셋! 닫아. 아, 뒤에 아직 뭔가 있습니다. 아, 이거 뭐죠? 아, 예. A급 돼지죠? 아니, 이미 졌는데. 이거는 패자를 희롱하는 겁니다. 희롱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7만 표 방수제,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국민관광 상품권을, 해피어스 화장품, EBS 초등방송 교재 허지북스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수빈 메이크업 코디 아카데미, 대교솔루니에서 교육문화 상품권을 드립니다. 셋! 전, 구, 전, 구, 전!